안녕하세요 더쌍 캐리커처의 김현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캐리커처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캐리커처라고 하면은 굉장히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는 장르다 보니까 캐리커처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죠. 가장 쉬운 예로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경험들 많으실 텐데 3,4,5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뭔가 수첩이나 옆에 있는 넵퀸 등의 그림을 그려서 줄 때가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그 모인 사람들 중 한 명의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서 다가오는데요. 보면은 그냥 단순히 낙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캐리커처에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캐리커처는 굉장히 가깝게 실생활에서도 우리들이 많이 그리고 보는 장르인데요.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맛집 자주 가죠. 맛있는 요리 먹으러 맛있는 맛집에 가는데 가만 보면 간판에 사장님의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런 사장님들의 모습을 흥미롭게 따고 있어서 우리가 더 친숙하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듯 캐리커처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물을 그림으로 옮겨 그린 것인데 우리가 주변에 보는 그런 캐리커처 말고도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으로도 그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도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캐리커처가 좀 더 깊은 심도 있는 의미로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가장 쉽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캐리커처가 어떻게 생긴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유사한 말로는 캐릭터라는 것이 있죠. 굉장히 혼돈되기 쉬운 두 단어인데 캐릭터, 캐리커처 하지만 그 어원은 좀 다릅니다. 캐리커처는 이탈리아의 까리카투라 이탈리아어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까리카투라 굉장히 생소하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과장시키다, 외국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주요 키워드가 과장과 외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어떠한 인물의 특징 지어지는 부분을 과장시키거나 외국시켜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그림이나 사진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그저 인물의 형태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그린 것 이상으로 그것을 과장시키거나 외국시켜서 이것을 희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멋스럽거나 예쁘거나 귀엽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폭넓은 장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캐리커처는 그 단순한 장르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만화에서도 보여지고 풍자화, 희화, 위화 등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장르들의 특성 전체가 뭔가 시국을 풍자하는 듯한 의미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신문의 시사 만평도 그러한 장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캐리커처는 단순히 인물의 외모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서상이나 개념을 담고 있는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상을 그린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캐리커처랑 어떤 것인지 조금 감이 좀 오셨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캐리커처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셋 캐리커처의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